나 오늘에서야 그 사람 정말 놔버렸어요 아빠,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싫었어? 조금만 좋아해 주지 그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죄송해요 이제 그 사람 있는다는 생각조차도 않았게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니까 아빠, 정미씨 마음에 들어요? 그 사람 참 착하죠?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?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?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?